안녕하세요. 러블링포예요. 벌써 김상철이 다가왔네요. 김상철을 앞두고 배춧값과 부재료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개산 배추농가를 방문하여 절임배추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 여기 초록초록 예쁜 배추밭을 보여드릴게요. 초록잿빛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배추가 건강하고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 보는 내내 뿌듯하답니다. 이 배추밭은 대학찰 옥수수를 수확한 후작으로 배추를 심어 대학찰 옥수수의 당분을 먹고 자란 배추예요. 옥수수 대공과 수확하고 남은 작은 옥수수를 거름으로 사용하여 개산 대학찰 옥수수의 당분을 배추가 먹고 자라 배추맛이 달고 고소하답니다. 자 여기 결구가 시작된 배추 보여드릴게요. 배추잎이 여러 겹으로 겹쳐서 둥글게 속이 드는 결구의 배추를 확인해 볼 수 있답니다. 배추를 자세히 보면 물음병이나 녹음병이 온 배추도 있지만 지금은 잡혀져 있으며 배추잎에 구멍도 나고 마르기도 하지만 겉잎은 절임배추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앞으로 수확까지는 20일 정도 남았고요. 배추 후기관리 잘하면서 수확하면 된다고 하네요. 짜잔! 그래서 절임배추가격이 얼마일까요? 현재 절임배추가격은 소금과 인건비가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산군에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20kg 한 박스에 4만원에 책정되었으며 배송료 6,000원으로 4만6,000원이랍니다. 절임배추 20kg 한 박스에는 7에서 9포기 또는 10에서 12포기 한 박스이며 계산군 전체 절임배추가격이 비슷하게 책정됐다고 하네요. 물열은 폭염과 폭우로 인해 배추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배추 한 포기 가격 알고 계시나요? 배추 한 포기 가격이 8,000원 정도 하는데요. 계산 농가에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절임배추 한 박스에 4만6,000원이라고 하네요. 계산의 배추는 90일 배추로 맑은 공기에 깨끗한 물이 있는 청정자연에서 자라고 있어 20일 후에는 수확할 예정이며 맛있는 절임배추를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건강하고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 계산의 배추로 깨끗하게 절임배추로 가정으로 보내드립니다. 선주문으로 절임배추 물량 확보하세요. 절임배추 주문 방법은 전화 또는 문자 팝팝팝 7권입니다.